오는 4월 전국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월별 기준으로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서는 3,700여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4월 전국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3,789세대로 수도권보다 지방 위주로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00여 세대로 가장 많은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충남 2,210가구, 대전 1,588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는 5월에는 전국의 2만 6천여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입주 물량 감소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